안녕하세요 서울 디지털 대학교 뷰티미용 전공 교수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샴푸바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샴푸 대신 이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샴푸바는 비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 톤28 샴푸바와 동구밭의 샴푸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을 한번 비교하면서 두피나 모발에도 좋을 수 있을지 까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톤28 샴푸바를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바오밥 제품인데요 모발 보습 케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성시험을 했는데 모발 탈락 수를 개선했고 제품 특징으로는 더욱 부드러워진 바오밥 나무 오일 함량을 증가시켰고 세라마이드 창포뿌리 병풀 추출물 두피와 건강을 모발 건강을 위한 비오틴 성분까지 배합했다고 하네요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영국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본품에 물을 묻혀 머리카락에 문질러 거품을 내어 감은 후 깨끗하게 헹궈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모발에 더 완벽한 고체 타입의 샴푸 바라고 하네요 뻣뻣함이 없는 부드러운 샴푸 바라고 하는데 수분 저장고 역할을 하는 바오밥 나무 오일이 두 배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조향은 허브 향도 들어가 있고 두피 관리를 위해서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두피 피부 장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성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빠지는 모발에 4주 동안 사용했을 때 두피 보습 개선율 43% 그리고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정수리 볼륨감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네요 2016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방부제도 없고 쓰레기도 없는 샴푸 바라고 합니다 샴푸는 이제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반면 샴푸 바는 비누처럼 생겼기 때문에 따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비건 포뮬러의 제로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따로 사용하지 않았고 유수분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전 성분을 보면 비누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체 형태의 샴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듀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라고 하는 개면 활성제 성분입니다 이 개면 활성제 성분이 베이스가 되는데 이 소듀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가 가루 형태에요 가루 형태 가루 형태라서 뭉칠 수 있습니다 뭉칠 수 있는데 소듀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만 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면 활성제가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성분을 섞어 주냐면 옥수수 전분을 섞어 줍니다 이 옥수수 전분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비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배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루 형태의 개면 활성제와 전분을 뭉쳐서 만들었다 물로 뭉쳐서 만들었는데 이제 글리세린을 배합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습 능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코코너데시드나 코코베타인 이런 성분들도 세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클렌징에 도움을 준다 코코베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성분은 아닌데 코카미도 프로필베타인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저는 코카미도 프로필베타인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코코베타인도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안전하게 알려져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코코베타인을 배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코넛 에시드와 함께 동백나무 씨 오일을 배합해서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요 세테아릴 알코올로 보습 도와주고 소듐 이세티오네이트 소듐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계면활성제로 배합된 성분입니다 씨어버터도 버터류의 성분인데 식물성 버터에요 식물성 버터라 이제 피부 자극을 좀 줄일 수 있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트레할로우스도 대표적인 보습 성분이고 모발에 도움 줄 수 있도록 바이오틴이라는 성분을 배합했고요 두피를 건강하게 피부 장벽 가꾸어 주기 위해서 세라마이드 mp 성분을 배합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로 피부 재생 도와줄 수 있고 판테놀도 피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피부 컨디셔닝 성분이 들어있는데 안전한 유화제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세를 스테아레이트를 사용하고 솔비탄 계열의 솔비탄 카프릴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PEG 계열이 아니죠 그래서 PEG 계열이 아니라서 좋았다 마호밤나무 잎 추출물 들어가 있고 석창포뿌리 줄기 추출물 펜틸랭글라이콜로 수분 끌어당겨 줄 수 있고요 바닐라 열매 추출물로 향을 조금 잡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첨차 잎 추출물 복숭아 추출물 추출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배합되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어떤 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분들이 과일 향기를 낼 수 있잖아요 멕시칸 주니퍼 오일과 같은 성분을 활용해서 피부 진정이나 아니면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만들면 여기까지 빼고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샴푸 바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와 같은 계면활성제 고유의 냄새가 납니다 이런 냄새를 잡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향료를 배합할 것인가 에센셜 오일을 배합할 것인가 여기에는 에센셜 오일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보습 오일이 아니라 향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배합되어 그래서 센티드 제라늄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유칼립투스에서 추출한 유칼립투스잎 오일을 배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의 단점이 무엇이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성분이 특정 한 명 이상 배합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트로네롤이나 제라니올, 리날롤을 따로 배합한 것이 아니고 이 에센셜 오일에서 유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제품에서 누군가에게는 조금 떨어져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샴푸보다는 성분이 굉장히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라면 향이 안 나도 좋지 않은 향이 나도 이런 성분은 빼고 사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톤 28 샴푸바를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동구밭 올바른 샴푸바 쿨링 제품을 골랐습니다 요즘 쿨링 제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시고 나서 좀 시원하게 쿨링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우리 집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욕실이 많은 우리 집 플라스틱 없이 더 깔끔해져요 고농축 자연 유래 성분 두피까지 자기 관리에요 매일 쓰는 샴푸로 지구까지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피를 깨우는 산뜻한 클렌징을 제공하고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울트라 리프레싱을 제공하며 성난 두피를 진정시키는 식물 유래 안심 성분을 배합하고 있고 피니치 밸런스를 통해 약산성 저자극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이죠 샴푸 플라스틱 용기는 라벨을 떼고 펌프에 금속 유리볼 스프링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올바른 분리배출법인데 따로 이제 용기가 필요 없는 고체 샴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퀴드 샴푸의 기능을 그대로 압축한 고체 샴푸라고 하는데 끓이거나 반죽하지 않고 액상 샴푸의 성분과 사용감을 유지하고 좋은 성분만 눌러 담았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소듐코코율 이세치오네이트가 베이스 성분으로 배합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성분을 추측해 보면서 분석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란색이면 합성 타하르 색소가 배합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멘톨 성분을 배합했겠구나 그러면 멘톨 성분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두피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시원한 사용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그냥 일반적인 의심이 되길 바라며 다른 성분으로 이런 것들을 잡았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소듐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가 주성분으로 배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루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루를 뭉쳐서 샴푸 바 형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옥수수 전분과 함께 뭉쳐야 제대로 뭉칠 수 있습니다 정제수랑 해서 같이 열심히 뭉쳤네요 글리세린이 조금 덜 들어갔고 올리브 오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성 오일이 굉장히 많이 배합됐으니까 코코베타인도 역시나 배합됐습니다 성분 구성이 굉장히 유사하죠 동구밭 샴푸 바와 톤28 샴푸 바의 성분 구성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멘톨과 캠퍼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배합됐는데 두 가지 성분 제가 둘 다 좋아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피부에 역 자극을 유발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쿨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피에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좀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피가 건강하고 시원한 제품을 찾는다면 쿨링 제품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인디고잎 가루가 들어가서 피부 컨디셔닝에 도움을 줍니다 두피 컨디셔닝도 도움을 줄 수 있겠고 점도 조절을 위해서 잔탄검이 배합됐고요 이거는 시트릭애씨드라고 해서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배합됩니다 그러니까 소듐코코일이제티온8 배합하고 코코베타인 배합해서 pH를 잡아 봤는데 약산성에서 조금 벗어나 있더라 예를 들어서 pH가 6.5에서 7이었다 그래서 이 pH를 줄이기 위해서 시트릭애씨드를 배합하면 pH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5.5에서 6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산성을 그렇게 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성분 구성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시마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을 배합했어요 다시마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을 배합해서 이제 피부 진정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넨 같이 이제 향료 성분이 아까도 봤던 것처럼 배합되어 있는데 어떤 성분이 또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풀 추출물이 배합되어 있고 다시마 추출물이 배합되어 있었고 호호바시 오일은 캐리어 오일이에요 캐리어 오일 오일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캐리어 오일은 보습 오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에센셜 오일이 있다 에센셜 오일은 보습 오일이 아니라 향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어떤 성분이 있다 바로 이거죠 스피어민트 허브 오일 민트 민트가 들어가 있어서 쿨링을 좀 도와줍니다 페퍼민트도 스피어민트 허브 오일과 비슷하게 쿨링 효과를 선사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쿨링을 도움을 주는 그런 오일인데 아무래도 에센셜 오일이다 보니까 리모넬이라는 향이 들어가 있고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구성은 전체적으로 톤28과 동구밭 샴푸밭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색은 인디고 잎 가루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란색은 합성타르색소가 아니었죠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다만 멘톨과 캠퍼는 제가 좋아하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피 민감하신 분들은 동구밭에서 쿨링 제품 말고 다른 제품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멘톨과 캠퍼 성분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향도 빠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동구밭 샴푸바도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톤28 샴푸바도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샴푸바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코코베타인이 배합된다는 부분 그리고 소듐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듐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 성분도 제 피부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을 베이스로 함유하고 있는 클렌저도 사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샴푸바를 사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 성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샴푸바를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목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재활용률을 좀 높일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화장품 산업이 친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샴푸바로 가꾸어 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